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입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 화학2 12주 동안 완성이 될 거고요. 우리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같이 한번 볼게요. 1, 2단원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3, 4단원에 대한 내용은 조금 가볍기 때문에 1, 2단원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2를 선택을 하는 학생 수가 좀 작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있죠. 일단 지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묻는 거지? 이게 뭐지라는 건 없죠. 킬러 문항도 뭘 묻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체의 반응 반드시 몰수로 풀어야 되라는 약속. 일관된 풀이. 화학평형 K값 묻는 거야. 반드시 K값을 구해내야 되라는 접근이 조금 빠르게 접근이 돼야 되고요. 반속도 1차 반응. 반감기를 묻는 거다라는 식의 명확하게 뚜렷하게 뭘 묻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다만 정량적인 계산이 많기 때문에 정말 계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중간 계산에서 실수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편이지만 개념편 다음에 바로 파이널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개념, 완벽한 개념을 여기서 다 다뤄 드릴 거고요. 겉할기식이 아닙니다. 모든 개념.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조금 기계적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풀어내야 되는지까지 모든 걸 다 담아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개념편 이후에 수특, 수환을 이용을 하실 때 내가 이 속도가 조금 늦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내가 여기 내용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파이널 전까지 강좌를 잘 활용하시면 수능에 그리고 내신 대비해서도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 1강 기체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